이 사건은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아들이요. 큰 수술을 받았지만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석에 계속 누워있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결혼을 했던 며느리가 누워있는 아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도를 보이지 않자 며느리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병간호에 소홀해졌고 결국에는 이 어머니가 며느리를 대신해서 병간호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병원비에 큰 부담을 느낀 어머니가요. 며느리를 상대로 자신이 지금껏 지출한 아들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어차피 둘은 부부잖아요.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남편을 돌보지도 않고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방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돌보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점인데요. 사실 이 부부는 아들이 다치게 한 몇 개월 전에 이미 별거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뒤늦게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게 된 거였습니다. 별거 중이었어도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연히 부부인데 돌봐야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OX로 알아보죠. 별거 중이었어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병원비와 간병비 이걸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해야지. 해야죠. 부부니까. 부부잖아요. 이게 이혼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쉬워. 유지가 되잖아. 맞아. 이거 맞는 거야.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요. 1심하고 2심하고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달랐어요. 교육에는 어머니가 본인의 아들을 돌보는 것이 1차적인 부양이문지 2차적인 부양이문지 아니면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돌보는 것이 1차적인 의문지 2차적인 의문지 여기서 의견이 갈렸는데요. 1심하고 2심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돌보는 것도 부양이고 아내가 남편을 돌보는 것도 부양이니 서로 간에 우선순위가 없다. 즉,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가 잘 아들을 돌봐주시고 계신데 특별히 거기서 더 나서서 부양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에 대한 돈까지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정립되게 됐는데요.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배우자가 1차적인 부양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 결혼을 한 이후에는 그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적 부양의무자가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며느리가 결혼을 했으니 배우자를 1차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봐서 결국에 대법원에서는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게 됐어요.